지금 거기서 뭐하는 거요? 아니 왜 남의 살림을 함부로 뒤지시오? 물을 좀 찾고 있었던 것뿐이오 떠다 줄 것이니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, 뭔 냄새야? 아이고 이럼 미안하고 손이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져? 어떻게 이게 미끄러져 물들기 전에 내가 빨아주겠어 물을 벗으시오 잠깐만, 잠깐만 아 이게, 잠깐만, 잠깐만 아 잠깐만, 이게 뭐하는 짓이오 아 잠깐만, 잠깐만, 진짜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옷은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있으시오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 꼭 박혀 있으시오 아니 이게, 아니 이게 아아, 중기야 중기라 중기야 중기야 왜요, 도래님, 왜요? 저기,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생방울 좀 알아보거라 응? 왜요? 이 집에 계속 있다가 내 지조와 절개의 심각한 흠결이 날까 매우 두렵구나 응? 아, 하긴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장원급제들 탐내지 않겠느냐 뭐 사실 장원급제만 해도 감지덕진데 부모 또한 이렇게 수려하니 엉감생심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 응 뭔 소리여 폴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나라에서 술을 들이면 안 들킬 줄 알았나? 네놈이나 나는 금주령 이용해서 돈 좀 벌지 않는 거야니 네놈 혼자서 전부 다 먹으려되게 그러다 탈 나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혼자 다 먹어보면 알게 되겠지 한효정 한효정 탈이 절의 탈이 ger